거짓말! 바삭바삭한 층이 못 안에 쫄깃쫄깃한 살포기가 있는 치킨을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그 고통스러운 심장을! 진짜 모른다고요?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왜 모르세요? 전 닭을 안 먹으니까요. 아! 그럼 구미호님이 좋아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 여기 이 담배! 이 담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못 피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피우면 되죠? 하... 아닐걸요? 담배 끊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오죽하면 담배 끊은 사람이랑 상정하지 말란 말이 있겠어요. 독종 중에 독종들만 끌릴 수 있다고! 글쎄요. 그건 의지가 약한 인간들 얘기고 저에겐 담배란 그저 무료한 세월을 달래주는 작은 수단이었을 뿐 중독된 것은 아니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끊으세요. 네? 그럼 끊으시라고요. 간접후변이 몸에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러니까 구슬을 위해서 끊어주시라고요. 아! 말 나온 김에 나도 계약서 쓸래요. 저도 군미원님처럼 세 가지 요구해도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이담 이하 갑이라 표시 신우여 이하 을 이라 표시 아니 자꾸 대책을 대책 없이 내시길래 이렇게 해야 보고할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찾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이거는 뭐예요? 서늘한 눈빛을 하지 말라니? 솔직히 구묘한 특성상 미소를 지어도 무서울 판에 가끔 서늘하게 보시면 좀... 내가 언제 그렇게 봤다고? 지금이요! 그리고 오며가면 문득문득이요! 뭐... 3번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 사인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죠? 특히 3번 못 지킬 것 같으면 협상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군미원님은 담배를 피우시고 저는 2주에 한번 닭을 먹... 1주간 반면에 살려봤래 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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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